자, 표준세율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돌아갑니다. 669쪽 꼭대기. 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준세율에서 건축물은 세 가지로 구분했죠? 이렇게 건축물은 0이요, 사치는 4% C, 앤드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0.5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런데 이번에는 뭐다? 취득세, 과밀 억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밀 억제 권력 안에서 수도권이죠? 공장을 신증서를 합니다. 공장을 신증서를, 이거를 적어야 되겠죠? 과밀 억제 권력, 수도권. 공장을 신증서를 하면 인구 중과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는 2배로 중과했어요, 2배로. 그러나 재산세는 몇 배로 중과한다? 5배, 공장 신증서를 위한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재산세는 그래서 중과세도 제척기간이 있죠? 5배를 몇 년간? 5년간. 그럼 5배는 뭐의 5배다? 025의 5배니까 1.25% 계속 중과하는 게 아니라 5년간. 그래서 025의 5배, 1.25% 5년간만 중과합니다. 그럼 5년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신증설릴로부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신증설릴로부터 5년간에 속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중과세율이 끝났네요. 그 다음 도시지역분. 자,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이게 답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재산세를 다시 따로 계산합니다. 100만 원. 이 재산이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해. 왜 따로 계산할까요? 세율이 다르니까 따로 20만 원. 그럼 따로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뭘로 보낸다? 재산세. 그럼 얼마짜리가 될까요? 120. 그래서 결론은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그 뜻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필요 없고 2번입니다. 도시지역분 세율. 다음에 기억에 따른 세액에 니은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뭐다? 재산세. 니은이 뭐다? 114만큼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쳐서 뭐가 된다? 재산세. 세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114만큼 부과한다. 숫자배열. 자, 그다음 양과로 6번. 탄력세율이네요. 이거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탄력세율이다. 특별한 재정수유나 재득발승으로 쭉 놓을게요. 밑줄 그어요. 불가피. 그래서 재산세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가피. 엔드 50%. 엔드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계속 적용한다. 틀려요. 불가피. 엔드 50%. 엔드 옆에 적으세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내년은 내년 가서 결정하겠다 이거지. 계속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한다. 땡. 가감할 수 있다. 단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율 부분이 끝났네요. 그다음 비과세. 자, 국가 등은 과세권자이므로 부과를 나지 않는다. 비과세. 쭉 나와 있죠. 비과세. 단. 단. 두 번째 줄. 대한민국 정복에 대해서 과세했다. 그럼 밑줄을 딱 꺼요. 과세하면 우리도 외국 거를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외국 정보의 재산 및 국가 지자체 단체 쭉 나와서 밑자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외국 정보 재산 및 두 번째 줄.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화. 엔드 연부. 엔드 무상. 국가 소유지만 매수 계약자에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는 국가 소유는 원칙이 비과세다. 두 번째는 뭐다. 외국 정부가 국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한다. 그리고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국가 소유죠? 그러나 매수 계약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면 과세한다는 뜻이야. 국가 소유지만. 자, 그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이거는 개인 소유입니다. 위에 거 정리 잘하세요. 국가 소유. 원칙은 비과세. 그죠? 그러나 과세합니다. 왜?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당연히 과세한다. 그리고 매수 계약자가 등장합니다. 국가 소유지만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매수 계약자에게 과세한다는 질문이에요. 자, 그다음 2번은 개인 소유다. 개인 소유를 누가 사용한다? 국가 등이. 그럼 거기에서 나오면 1년 이상. 1년 이상 공룡은 무료로 사용한다는 지문입니다. 개인 재산을. 그럼 무료로 사용하니까 개인은 수익이 없죠? 비과세. 1년 이상 공룡, 공룡. 그래서 단 또 나왔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한다. 그래서 국가가 개인 소유 재산을 유료, 돈 주고 사용하죠. 그럼 당연히 개인은 수익이 있으니까 과세한다. 그래서 유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소유 재산은 국가가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면 비과세. 공공용에 사용하되 유료. 유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돈 받으니까 과세한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넘어가고요. 용도 구분. 여기에서 용도는 공익용도입니다. 수익이 없는 재산이니까 비과세한다. 그다 땅, 도화재고, 유지, 묘지. 여기에서 도로는 개인 도로도 사도 누구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니까 공익상 비과세. 비과세. 자, 그래도 박스가 중요하죠. 심화학습. 자, 도로인데 공익상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는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과세로 전환됩니다. 제외. 과세한다는 뜻. 그 다음 재방. 재방도 공익상 사용하지 않고 특정인만 사용하죠. 그래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것은 제외. 자, 그 다음 묘지는 아주 중요해요. 개인 묘지는 비과세한다. 그러나 법인 묘지는 사업하는 걸로 봐요. 별도 앞산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묘지, 취득세는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목적임으로 비과세하고 개인 법인 구분 없다.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어떻게 한다? 개인은 비과세, 단 법인 묘지는 별도 앞산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개인이 비과세예요. 법인이 붙으면 과세한데 어떤 방법으로? 별도 앞산으로 과세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군사. 자, 군사가 무슨 지역이다?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다. 그러나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뭐다? 농지와 대지는 사용수익할 수 있죠? 제외과세합니다.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3번, 최종림시엄님 비과세, 종자채취, 샘플채취, 산림청관할이죠? 이런 거는 공익상 사용함으로 비과세. 그 다음 공원자연, 환경지구가 아니라 보존지구, 비과세. 다 공익상, 백두대간 공익상. 그 다음 임시건축물은 1년 미만. 그나 1년 미만이더라도 사치, 사치는 무조건 과세. 제외, 그래서. 그 다음 비상재해, 구조용 선박, 무료 도선용 선박. 다 공익상 사용하니까 비과세. 자, 중요한 거는 철거네요. 철거. 철거. 자, 철거는 뭐가 철거되나요? 건축물. 그나 밑에 땅은 철거 안 되는 거죠? 토지는 제외. 과세. 건축물이 비과세다. 철거. 그럼 주택이 철거되면 뭐를 비과세한다? 건축물. 밑에 대지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그 부속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가끔 가다 단독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8번 부가징수. 부가징수 들어왔어요. 자, 항상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소유자에게 때가 되면 고지사가 날아오죠? 고지사가 날아오면 우리는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하면 된다. 이게 정기분입니다. 정기적으로 고지사가 날아와요. 그럼 토지는 9월 16일부터 말일. 납기는 항상 보름이다. 약 한 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물은 7월 16일. 그리고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쳤죠? 토지 건물을 합쳤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그리고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7월. 그럼 20만 원 넘어갈 때는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만 원 넘어갈 때는 2분의 1, 2분의 1.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16일. 주택에만 쓴다는 용어예요. 토지 건축물은 이런 용어자체가 없다. 9월 16일, 7월 16일. 주택만 쓴다고요. 그다음 기타. 기타가 뭐예요? 선박 항공기. 7월.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다. 합산하니까 늦어져. 건축물은 합산을 안 하니까 빠르게. 자, 그다음 수십은. 모든 세금은 누락. 누락. 등등등 위법.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마지막 줄.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징수 절차. 때가 되면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보통 징수. 그다음 2번. 토지건축물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장으로 구분작성 등록하죠. 시군에 가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구분작성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3번. 고지서는 납기게 시 늦어도 며칠. 5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부가징수에서 5일이 나오고 10일이 나와요. 뒤바뀌면 안 돼요. 5일은 과세, 권자와 관련된 숫자고.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다. 자, 고지서 누가 보내놔요? 과세권자. 5일. 5. 고지서 날라왔네. 5일이에요. 그리고 고지서 보낼 때 토지는 밑줄 그어요. 무조건 한 장. 각각 한 장 그러면 큰일 나요. 토지는 원래 몇 장이야? 석장, 분리별도 종합. 석장으로 따로 떠나려면 토지인데 납세, 의무자가 불편하죠? 한 장. 그럼 나머지는 구분해서. 나머지는 구분해서 물건마다 각각 한 장. 따로따로. 발급하거나 종류별로 한 장. 중요한 건 토지는 한 장. 각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 4번. 공부상 등재량과 사실상이 다를 때 세법은 등록면허세를 빼고는 사실 판단하는 지문이죠?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공부상 하면 틀린다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얼마 미만은 고지서를 안 보낸다? 2천 원 미만. 요건이 미만. 그럼 2천 원부터는 징수 한다로 바뀝니다. 그럼 2천 원은 뭐를 갖고 따진다? 재산세만을 지칭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 보면 오리지널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절세, 지방교육세가 따라오죠? 그다 2천 원 미만은 재산세만을 갖고 따진다. 합쳐서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산세 고지상의 변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다. 변기되는 게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 시절세 제외하고 재산세만을 갖고 2천 원 따진다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670 있죠. 세부담의 상한. 그래서 우리가 매년 내는 세금은 세부담 상한이 있죠? 왜 있어? 너무 많이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상한선이 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은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입니다. 직전 연도 세액이 작년 연도 직전 연도 세액이 해당 연도 세액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세부담 상한을 100분의 150, 퍼센트로는 150%. 그러나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주택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다. 그러나 토지건축물은 가격과 무관하게 무조건보다 150%.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50%는 100분의 150, 105%는 100분의 105, 110%는 100분의 110, 130%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3억까지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만 올려라.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만 올려라. 6억 초과는 최대 30%까지만 올려라. 그 뜻이에요. 상한선. 그 다음 부가세. 무조건 따라가죠. 뭐가? 지방개혁세 2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개혁세 20% 따질 때 과로 도시지역분은 제외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도시지역분은 포함한다가 맞죠? 나머지는 이거 따질 때 제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 재산세가 100만 원이네. 도시지역분이 20만 원이죠? 그다지 지방개혁세 20% 따질 때는 오리지널 재산세에, 이에는 제외하고 따진다고요. 그래서 20만 원. 이에를 합치면 20만 원보다 많이 나오니까 세부담 덜어주겠다. 그래서 지방개혁세 20%. 무조건 따라 붙죠? 단, 도시지역분을 물어볼 때는 제외. 포함에 주의하자. 그 다음 변기세. 자, 올해부터 용어가 뭘로 바뀌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 소방분이에요, 소방분. 시설분이나 자원분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 났을 때 불 끄는 세금. 그래서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변기세, 무조건이 아니라 납기가 같을 때 반드시 하면 안 돼요.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독립세로서 따로 부과하는 겁니다. 납기가 같을 때. 변기세. 자, 그 다음 분납 물납은 필수입니다. 분납은 요건이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요건 초과. 그러나 500만 원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요건이니까. 1억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이 250만 원 초과. 그럼 500만 원인 경우는 범위를 물어보죠. 맞는 지문. 250초과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500만 원 초과는 요건 틀린 지문이에요. 1000만 원 초과 틀린 지문이에요. 250초과. 단, 500만 원인 경우는 분납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범이니까. 그래서 요건이 250초과. 그리고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합니다. 까지. 천찰이니까 무조건 받아줘. 까지. 그리고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남부터 6개월이 아니라 뭐다? 2개월. 그리고 분납세액은. 5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는 거예요. 500만 원 초과일 때는 50%이야. 아주 이거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 요건. 기준점. 이거를 꼭 기억해야죠. 그래서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 500만 원이 넘어가죠.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뒤에 오는 지문이 50% 이하 금액. 그 다음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차감하면 된다.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50%를 빼면 분납할 세액이 되겠죠.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400만 원. 2번. 600만 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얼마인가. 그럼 400만 원은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럼 250을 빼니까 150. 그 다음 600만 원은 500만 원 초과에 들어가죠. 절반을 빼야지. 얼마? 300.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은 납기 이내에 납부하고 2개월 이내에 150 내는 거예요. 그리고 600, 300은 납기 이내에 내고 2개월 이내에 300만 원. 그래서 딱 기준점이 250 초과. 250에서 500까지는 250을 빼. 그러니까 150.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시면 되네요. 300.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자, 물납. 자, 물납은 요건이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일명 불천지. 1000초과예요. 그리고 물납 대상은 부동산인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받아줘요. 우리 동네 것만 받아준다고요. 우리 동네 것만. 관할 구역. 울릉도 거 안 받아줘요. 자, 그리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납세무자가. 그래서 납세무자와 관련된 숫자는 뭐다? 10자는 11이라요. 11. 그래서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해야죠. 그래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인지 하자가 있는 부동산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과세권자에게. 그러면 허가 여부는 며칠 이내야 한다? 5일. 5일 이내야 주는 거야. 5일. 그래서 신청은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예스가 떨어졌어. 그럼 물납한 때는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필증을 교보받을 때는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넘겨주면 당연히 물납한 걸로 보고. 그 다음 납부 의제.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걸로 본다. 그래도 우리가 물납하다 보면 납부가 지날 수도 있죠. 부득이하기 때문에 본다.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10일 전까지입니다. 10일 전 신청하고 옆에 좀 적어주세요. 옆에 허가 허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과세권자가 며칠 이내 할 수 있다. 5일 이내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허가 여부는 살짝 적어놓으세요. 5일 이내 과세권자와 관련이 있으므로. 자 그 다음 예스가 떨어지면 물납 재산을 평가해야죠. 항상 평가는 어느 시점에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시가로 평가합니다. 절대 12월 말하면 안 돼요. 6월 1일 시가로 평가한다.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납하면 이익난다 손해난다.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2, 30%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국세는 폐지를 시켰어. 그러나 재산세는 남아있어요. 왜?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그래서 물납 평가, 시가. 그래서 다만 수용 공매가격이 감정가격도로 행정자치에 따라 이런 객관적인 각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속일 수 없는 가격. 그래서 원칙은 뭐다? 토지주택은 공시가격. 건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수용당하면 보상가액, 감정가액도 시가로 봐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물납 변경. 불어가 통지를 받았다. 그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납세 문자는 며칠? 10일. 10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변경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물납은 일단은 천초가. 천초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하나여.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신청은 언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허가 여부는 5일 이내. 그럼 허가가 떨어졌다. 평가를 해야죠. 평가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을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그럼 시가는 뭐다?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수용, 공매, 이런 감정가액이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시가로 본다라는 뜻이고. 그럼 이제 불어가 통지를 받았다. 그럼 변경 신청해야죠. 변경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불어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변경 신청 누가 하는 거야? 납세 모자가. 10일. 그럼 변경 신청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물납부 납부는 언제나 출제되는 지문이므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693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물정납세무가 있어요. 수탁재는. 첫 번째 줄. 신탁재산의 유탁자가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재산세 가상금 체납처분비를 체납해서 결국 세금을 안 냈다 이거지. 체납처분비를 안 냈다. 그럼 그 유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이제 체납처분 들어가죠. 처분 들어가 세금 안 나니까. 그러나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징수할 세무금 금액은 2억인데 재산은 1억 5천밖에 없어. 그럼 5천만 원 모자라지? 그럼 모자라면 누가 세금을 내줘야 돼? 수탁자가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미치지 못했을 때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물적 납세무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결론은 뭐다?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 내더라도 모자라. 그럼 모자란 부분은 신탁재산을 맡겨놨죠? 맡겨놓은 재산, 즉 수탁자는 그 재산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진행합니다.